네, 정말 정직하죠? 예, 이수연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년 만에 스크린 복귀인데요. 이번 영화에서의 장태형 캐릭터,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면 아래쪽을 좀 봐주시고요. 진정한 한류스타의 정면 위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연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진리씨 단독컷 촬영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 이번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배우러 자리매김할 최진리씨. 그래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위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리씨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 주시면서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스크린과 브라운과 이분이 안 계시면 어떡할까요? 성동일씨 모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조금만 뒤쪽으로, 리얼 뒤쪽, 버기 좋습니다. 오늘 정말 스타일리시한, 이지 캐주얼 의상 너무 멋집니다. 자, 이제 포즈를 좀 부탁드릴게요. 왼쪽, 네, 좋습니다. 아, 정면. 내가 성동일이다. 오른쪽. 정면 아래쪽이랑요. 선배님, 정면 위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이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자리에 계시고요. 김수연씨와 최진리씨 다시 모십니다. 리얼의 세 분. 자, 세 분 너무 멋지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 오늘 진짜 세 분이 미리 서로 짠 게 아닌데 의상이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너무 멋지게 지금 맞추셨는데요. 자, 이제 6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는 리얼 파이팅을 한번 마치면서, 외치면서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자, 액션 루아르의 새로 장을 열 6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는 리얼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수연씨, 성동일씨, 최진리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6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는 리얼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김수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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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씨 진정한 시판 상자우 인 catch Sun is up there